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장저민의 손자 장주청이 시진핑 암살기도와 연루돼 싱가포르시체포돼 압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중화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한 이래 여러 차례 암살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망명중인 중공부호 고원구위가 10월 18일 방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원구위에 따르면 시진핑은 2021년 우한의 상황을 시찰했는데 후배의 군구와 상하이 경비국이 암살기도를 알렸습니다. 시진핑은 순유진과 왕리카가 시진핑을 암살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판공청의 띵쇠시안과 국가안전부 3부를 파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고원구위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3부는 순유진, 왕리카, 로원진, 천천 등이 암살기도를 모의했다고 시진핑에게 보고했고 시진핑은 이를 듣고는 경악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들이 암살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려 했으며 이미 10여 차례 암살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원구위는 군부안의 잠수함 부대와 동북군구까지 암살 모의에 가담했고 시진핑의 신별을 경호하는 중앙경유국 제9국의 요인까지 장정인파에 매수되는 바람에 2021년 7월 시진핑이 급히 사람들을 바꿨다고 폭로했습니다. 암살 시도 적발에 따른 숙청으로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고원구위는 내다봤습니다. 무려 2만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며 멍제인주, 천천, 왕리카 등 관련자들은 가족뿐 아니라 운전기사 심지어 가정부까지 모두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고원구위는 말했습니다. 또 은행계좌 100만개를 막아 2조 유엔의 자금을 동결하고 해외자금도 5조 달러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고원구위는 폭로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2월 장재민의 손자 장지청의 보이캐피털의 사모펀드는 싱가포르로 옮긴 상태라고 보도한 바 했습니다. 고원구위는 베이징 당국이 사람을 싱가포르로 보내 장지청을 배에 강제로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지청에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돈을 내놓으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스위스, 영국, 미국에 있는 장지청의 가혹들을 뒤져 현금은 물론 반지, 팔찌같은 규금서까지 모두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윈의 엔트그룹이 상장되기 이틀 전 감옥에 수감된 순위주는 견디지 못하고 마윈이 장지청의 대리인이며 정치공, 멍젠주도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마윈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170여개 프로젝트는 모두 돈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장지청이 있다고 고원구위는 폭로했습니다. 장지청과 얽혀있는 인맥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순공의 1세대 기업인으로 거인공사의 창집자인 스위쥬, 전교통은행장 동원비아오, 레노버의 창집자 류천즈, 그리고 류천즈의 딸인 디디추싱의 류칭, 틱톡의 짱이밍, 핑안범의 마밍저 등 거의 100명의 기업인들이 장지청과 관련의 숙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10월 17일 고원구위는 원로들의 자제 여러 명이 돈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원자바오의 아들 원인송, 류인산, 장더장, 리창춘, 쭈롱지의 아들들이 모두 숨겨둔 돈을 내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원구위는 자기도 놀랐다면서 중앙기유리의 건물들이 모두 시진핑에게 항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만 제출하면 평생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연금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시진핑이 대놓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모두 공포에 질려 돈을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치거라고 보이는 상임위원을 지낸 원로들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데 자책린만은 봐줬다고 고원구위는 폭로했습니다. 자책린이 과거 시진핑을 푸젠성 부성장으로 발탁한 적이 있고 시진핑이 국가저축이 될 수 있도록 장제민에게 추천해줬던 것을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책린의 사유 리버탄은 봐주지 않아 그도 돈을 냈다고 합니다. 이들 원로가족들은 추정자산 100억 달러 가운데 60억 달러 정도를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기록이 될 것이라고 고원구위는 말했습니다. 고원구위는 또 마윈의 스페인행위에 동행한 이들 20명은 모두 공산당원으로 마윈으로 하여금 해외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윈이 홍콩을 떠나 스페인으로 향했다는 일정을 밝혔는데 이는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윈을 수행하면서 감시하는 20명 가운데 절반은 마윈의 돈에 매수당한 이들인데 그들의 가족이 중공의 인질로 잡혀있어 딴짓을 하기가 힘들다고 고원구위는 폭로했습니다. 고원구위는 이들 20명의 명단과 그들의 가족까지 잘 알고 있다면서 마윈은 하이난항공의 왕젠저는 살해당하거나 소환될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윈은 미국, 일본은 갈수 없는 처지로 갈수 있는데라고는 중공과 친한 유럽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마윈이 살해된다면 상하이빵을 대신해 처치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마윈이 당장 무사할 경우 그의 회사 주식을 폭등하도록 조작을 한 뒤 모두 팔아치우는 사기극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윈의 운명은 살해되거나 감옥의 가치는 두가지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0일 중국 국가 왕심판은 인터넷 뉴스 정보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정식 인증을 받은 매체 명단으로 중국 내 뉴스 사이트는 이들 매체가 발표한 뉴스만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들 매체가 발표하는 뉴스 이외에 멋대로 뉴스라고 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인민망, 신화망, cctv 인터넷판, 중국망 등 79개 매체와 38개 뉴스 단위, 그리고 기울감찰, 당건연구, 당건, 당대세계같은 기관지 인터넷 사이트 89개 등 중앙급 사이트 286개도 포함됐습니다. 인가받은 지방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첸롱, 첸시엔, 베이징일보, 신경보 등 모두 1072개입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외부 계정과 앱도 포함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열거된 사이트 숫자는 1358개로 2016년에 4배입니다. 시진핑은 2016년에 당과 정부의 매체는 선전의 진지로 성의당이다. 그러니까 당의 타이틀을 내세워 강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확고하게 모든 인터넷 매체를 틀어주었습니다. 왕신바는 통지문에서 2016년 명단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성적이 저조하거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매체는 아웃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이트 리스트 가운데 두드러진 점은 왕치산을 뒷배로 두고 있는 호술리의 차이신망이 제외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이신망은 특종인이 폭로니 하는 기사를 쓰지 말고 다른 매체가 이미 쓴 허가받은 기사를 뵙기라는 겁니다. 호술리는 중공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이란 별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호술리는 차이신 잡지를 기반으로 하는 차이신촌메이란 뉴스사이트를 설립했습니다. 호술리는 왕치산은 물론 시진핑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공인일보의 샤먼지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진핑이 샤먼시 부시장 시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낼 때였습니다. 당시 매주말 호술리는 시진핑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호술리는 홍월다입니다. 조부 차오제는 사법부의 사장 그러니까 국장급 고관을 지냈고 부친 차오치펑과 모친 훌링성은 중공 건국전에 상하이에서 지하공작을 한 홍산당원이었습니다. 호술리는 한때 시진핑이 반북배 선방장으로 내세웠던 왕치산과 함께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빵 쩡칭홍과 관련된 특종 기사를 여러 차례 터뜨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밍텐그룹의 샤오제녀가 쩡칭홍의 대리인이며 돈지갑이란 기사입니다. 물론 시진핑의 지령으로 왕치산과 후수류가 짜고서 바람을 잡기 위해 터뜨린 기사입니다. 자외신잡지는 또 2007년 누구의 루넝인가 라는 충격적인 고발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공의 아들 정웨이가 37억 3천만 유엔의 자금으로 시가 1,100유엔 상당의 산동 루넝 집단을 인수한 내막을 보도했습니다. 37억 유엔에 불과한 돈으로 증공 최대 전력회사 가운데 하나인 루넝의 집은 91.6%를 인수한 아주 황당무게한 M&A의 실체를 폭로한 겁니다. 정칭홍이 국가부수석이자 증공상임위원일 당시였습니다. 권력실세를 건드렸으니 살해될 만도 하지만 후수류는 무사했습니다. 상하이빵의 리창춘, 류인산의 압력으로 차이신잡지에서 부하들과 집단 사적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후수류는 차이신, 촌매이란 매체를 설립하고 총편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장성석이었던 시진핑의 지지를 받아 저장일보를 통한 투자까지 유치했습니다. 증공 18대 당대회 이후 차이신, 촌매이는 시진핑, 왕치산의 반부패 캠페인에 선봉에 섰습니다. 시진핑과 왕치산이 거물들을 때려잡을 때마다 후수류의 차이신, 촌매는 상하이빵 소속 상무위원 류인산이 관할하는 매체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차이신, 촌매는 중앙기유류를 포함한 사정당국의 풍향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용콩이 장악한 석유빵의 비리, 장저민의 아들 장면웅이 좌지우지했던 차이나 모바일의 비리, 안빵집단 CEO 우샤후의 상하이빵 커넥션 등을 보도했습니다. 차이신, 촌매가 표적을 향해 영점을 잡아놓으면 시진핑, 왕치산의 반부패기구들이 집중사격을 하는 식으로 사정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신, 촌매의 후수류는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써 토사고팽을 당했습니다. 10월 2일 사법부장 후정화가 낙마한 당일 후수류는 웨이버 계정에 돼지머리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돼지머리는 요리를 잘하면 상당히 맛이 좋다. 하지만 돼지머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누가 돼지머리같은 악명을 가지니와 밥상머리에서 전략 파트너십을 맺겠는가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호수류는 돼지머리가 좌충우돌로 막가는 시진핑을 조롱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일자 포스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개요리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개요리가 맛있다는 것은 먹은 뒤에야 내리는 결론입니다. 중국인이 처음 개를 먹을 때는 증오심의 발로다 라고 적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개를 먹는다. 츠방쉐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개는 일단 먹고 보면 맛있는 미식이지만 우아하게 먹기가 힘든 요리입니다. 손으로 찢어서 먹다보니 품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츠방쉐라고 하면 남들보다 먼저 용기를 내 뭘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수류의 개 포스팅은 개를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반부패 선봉에 서서 시진핑 대신 정적을 물어 뜯었는데 이제 용도가 다하자 토사구팽 당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호수류는 현재 연금상태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의 마윈도 차이신 찬메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를 청산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선전동원 매체 분야를 모두 평정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 지분을 통해 상하이방이 지배해온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곧 국유화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을 완전 장악한 바당에 장저민 계열의 마우스피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청산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규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